이성계가 조선을 세우며 통치의 근간으로 삼았던 학문은 유학이었다. 그리고 그 통치 이념을 철저히 지켜가며 조선을 바치는 단단한 반석이 되었던 이들이 유학을 공부하던 이들 흔히 말하는 사대부들이었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가면 왕릉과 비교해도 손색없을 정도로 잘 꾸며진 묘역이 있다. 바로 세종의 장인으로 유명한 안효공 시몬의 무덤이다. 안평대군이 썼다는 묘표를 중심으로 장명등과 문인석 한 쌍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망주석은 존재하지 않는다. 도로 옆 언덕 위에 위치해 있어 멀리 도심까지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온다. 시몬은 세종대왕의 장인이자 세종의 외삼촌인 민무휼의 사돈이기도 했다. 고려 말에 과거 극제를 하고 조선의 계국까지 지켜본 인물로 세종 시기에는 영의정까지 오르며 권력을 누리지만 태종에 대한 불경죄로 유배되고 사사당한다. 경기도 양평군 부용리에 위치한 정찬손의 묘역이다. 정찬손 본인의 무덤뿐만이 아니라 사당과 제실 신도비를 비롯한 후손들의 묘역도 함께 조성되어 있다. 연산군 시절 폐비 윤씨 사건에 연루되었다고 하여 신도비와 성물이 모두 파손되었으나 중종 시기에 복원되었고 그때 장례도 다시 치렀다고 한다. 약 100년 후인 인조 시기 신도비를 다시 세웠다. 정찬손은 집현전 학사의 한 사람으로 훈민정음 창제를 반대한 대표적인 인물이다. 세종의 한글 창제, 불경 간행 등을 강력히 반대했으나 엄밀히 세종을 보필하여 태평성대를 이룩한 인물이었다. 세조의 편에 서서 계유정란에 참여하였고 김지를 설득하여 사육신의 난을 폭로하기도 하였다. 오늘날에도 이런저런 평가가 갈리는 인물이지만 분명한 것은 그는 그 나름대로의 정치를 펼쳤다는 점이다. 화려하게 장식된 묘역에서 정찬손이 정치에 대해 남긴 어록을 깊이 곱씹어본다. 사람은 저마다 생각이 있다. 논의했던 일이 잘못되었을 때의 영예는 입을 다물어 부끄러움이 심했던 것만 못하다. 조선에 처음으로 연꽃씨를 가져왔다고 전해지는 강희맹이 잠들어 있는 사당연성재와 묘역이다. 경기도 시흥시에 위치해 있는데 사당 뒤편으로 최근에 세운 신도비가 위치해 있다. 형인 강희완과 함께 모셔져 있으며 관리는 후손의 진주강씨 종친회에서 맡고 있다. 낮은 언덕에 계단까지 마련해 놓았는데 묘 앞에는 독특한 모습의 문인성만 남아있다. 장명등이나 망주석은 따로 세우지 않아 소박한 모습이다. 강희맹은 세종시기의 벼슬길에 올라 병조판서, 좌찬성까지 오른 인물로 세조가 특히 총애했다고 한다. 문장은 물론 그림과 시도 뛰어나 성종 때까지 여러 관직을 거치며 학계의 큰 어른으로 대우받았다. 조선에서는 최초로 농설을 저술한 인물로 금양장록을 비롯 촌담회의, 사시천료 등의 농설을 썼다. 학자로서의 위상이 무척 높았기에 국조 올해의 경국대전 같은 굵직한 국가사업에도 참여한 인물이다. 오늘날 배신의 아이콘으로 낙인 찍힌 신숙주의 묘역이다. 의정부시 고산동에 위치해 있으며 경기도 기념물 제88호로 지정되어 있다. 말년의 부귀영화를 누렸기 때문인지 묘역이 화려하게 조성되어 있다. 인적이 드문 곳에 조성되어 있어 경관도 훌륭하고 문인석과 신도비 등 다양한 성물이 묘역을 장식하고 있다. 최근에 건립한 한글창제 사적비도 있어 신숙주의 잊혀지지 않는 명성과 영광을 짐작하게 한다. 신숙주는 집현전의 학자로 명성을 떨치기 시작하여 세종의 최측근으로 활약한 인물이다. 단종을 보필해달라는 세종의 유언을 받았을 정도로 세종이 믿고 의지했던 신하였던 것이다. 하지만 그는 세종의 믿음을 배신하고 세조편에 붙어 단종과 금성대군의 처형을 강력히 주장한다. 이 때문에 당신은 물론 오늘날에도 많은 비탄과 지탄을 받고 있다. 파란만장했던 생애와 달리 여유로운 바람이 불어오는 한적한 곳에 묻힌 신숙주. 그가 품고 있던 꿈과 생각은 어떤 것이었을까. 쓸쓸한 바람결에 그의 생각을 짐작해 본다.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에 위치한 한화계 묘화 신도비이다. 왕릉과 비슷한 크기라 하여 능래라는 이름으로도 불리였고 여기서 이름을 따서 근처 마을의 이름도 능래동이라고 지었다. 왕릉에 버금간다는 이름에 걸맞게 신도비가 무척 큰 크기로 지어져 있고 주변의 성물들도 규모가 무척 크고 굵직굵직하게 조성되어 있다. 특히 덕행을 본받으라는 의미로 세워진 장명등은 이상하리만치 굵고 크게 세워져 보는 이에게 위약감을 준다. 한화근 조선초의 외교관이자 명나라의 문신이었다. 누이가 명나라 성조의 후궁이며 딸이 덕종의 비인 인수대비였기에 조선과 명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했던 인물이다. 세조가 정당한 왕위 계승을 할 수 있도록 명황제를 설득하였기에 세조의 총애를 받았다. 개혁을 꿈꾸었지만 끝내 이루지 못하고 역적으로 생을 마감하게 된 문정공과 조광조. 그의 묘와 신도비가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해 있다. 한양조씨 문중의 7대부터 11대까지의 묘가 함께 위치해 있다. 조광조는 한양조씨 10대 손이다. 심국서원 인근에 위치해 있는데 높은 언덕 위에 위치해 있어서 주변이 시원스레 내려다 보인다. 부인 이씨와 합장묘 형태로 죽은 지 100년이 지난 선조말에 조성되었다고 한다. 입구에는 그보다 약 20년 전에 건립된 신도비가 세워져 있다. 조광조는 당대 최초의 유학자로 명성이 자자했던 김괭필과 유승조 아래에서 공부하였다. 중종의 훈구파 견제정책으로 왕의 후원을 받아 조정에 등장했으며 여러 개혁정치를 펼쳐나간다. 그가 꿈꾼 정치는 성리학과 도덕론에 입각한 왕도정치로 만백성의 아버이인 왕이 먼저 성리학자가 되어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 골자였다. 실력과 파벌에 구애되지 않는 인재등용 또한 조광조가 주장한 개혁안이었다. 조광조의 개혁은 혁신적이었지만 중종에게 많은 공부를 강요했고 당시로서는 너무 급진적이라는 반대가 많았다. 결국 훈구파의 결사적인 저항에 부딪혀 조광조는 죽음을 맞이하였고 그의 개혁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말았다. 신화와 같은 이야기가 전해지는 한음 이덕형. 그의 묘와 신도비가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에 자리하고 있다. 부인인 한산이 씨와의 합작묘 형식으로 봉분 아래에는 둘레석이 둘러져 있다. 효종 4년에 세운 신도비도 묘역 앞에 위치해 있는데 훼손이 심하고 마모되어 비문을 제대로 알아보기 힘들다. 일제가 임진왜란 당시 이덕형의 활약에 반감을 가지고 개울에 빠뜨렸기 때문이라고 한다. 현재의 신도비는 후손들이 후일 건져올려 복원한 것이다. 오성과 한음으로 유명한 이덕형은 어렸을 때부터 비범한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 두뇌가 영특하여 글 잘하고 얌전하기로 이름을 널리 알렸고 토정 비결로 유명한 이지함이 그의 인물됨을 알아보고 조카인 이산해에게 사위로 추천했다고 한다. 온 나라의 학문을 바르게 평가하는 저울이라 일컬어지는 대제학의 31세에 임명된다. 예조 찬판과 겸직하게 된 것인데 조선 역사상 가장 젊은 대제학이었다고 한다. 이덕형의 학문과 명성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임진왜란 때는 친우인 이항복과 교대로 병주판서를 역임하며 군사정책을 수행하였고 명나라에 직접 사신으로 가서 원군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친우와 함께 국난을 극복하는 데 지대한 공언을 한 이덕형. 나라를 염려하던 그의 애국심이 여기저기 깨지고 상천한 신도비에 남아있는 듯하다.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에 오성대감 이항복의 묘역이 있다. 권율의 딸인 부인 권씨와 쌍분 형식으로 조성되어 있으며 2012년에 복원공사가 마무리되어 깔끔한 모습을 하고 있다. 묘소 우측에 한기의 묘가 더 있는데 이 묘의 주인은 이항복의 두 번째 부인인 정경부인 금성오씨이다. 본래 신부는 기녀였으나 사려가 깊고 학문이 넓다고 하여 선조로부터 면천받아 정경부인의 칭호를 얻었다. 휴종 3년에 세운 신도비가 묘역 입구에 자리하고 있는데 비문은 당대의 명문필로 유명한 상촌 신음이 직접 작성했다고 한다. 특이할 만한 특징은 없지만 신도비의 주인인 이항복을 닮아 정갈하고 깔끔하게 조성되어 있다. 어려서부터 신동으로 이름 높았던 친우 이덕형과는 달리 이항복은 영특했지만 놀기를 좋아하여 불량배 생활을 했다고 한다. 어머니의 진심어린 교육으로 학업에 정진하게 되었지만 어려서의 경험 탓인지 우스갯소리를 좋아하였고 재치와 익살이 뛰어났다고 기록은 전하고 있다. 임진왜란 때는 이덕형과 함께 임금을 호종하여 큰 공을 세웠고 외란이 끝난 후에도 벼슬에서 한 발 물러나 왕의 자문 역할을 했다. 평생 당쟁에 관여하지 않고 두루 잘 지냈으나 임목 대비 패위에는 강력하게 반대하여 북청으로 유배되었고 그곳에서 중풍으로 죽고 말았다.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에 위치한 한화계 후손 한흥인의 묘역과 신도비이다. 주변으로 청주 한시의 묘역이 여럿 위치에 있으며 문석인과 망주석이 위치해 있다. 세월의 힘을 이기지 못해서인지 묘표가 여기저기 갈라져 있는 모습이다. 봉분 약 50미터 앞에 위치한 신도비이다. 죽은 지 30년이 지나고 건립된 신도비로 지붕이 거대하지만 밑에 기단부가 단단하게 바치고 있어 안정감을 주는 신도비이다. 한흥인은 임진왜란 전후에 활약한 외교관으로 한화계 후손이다. 길을 열라는 외의 요구에 명예 설명하러 가던 중 임진왜란 발발 소식을 듣고 발길을 돌려 선조의 어가를 호종했다고 한다. 선조가 죽기 전 영창대군을 부탁한 고명칠신 중 한 사람이기도 하다. 경기도 구리시 사로등에 가보면 안정나시 구포공파의 묘역이 언덕을 따라 조성되어 있다. 그 언덕 가장 위쪽에 후손들을 내려다보듯 위치해 있는 묘가 바로 남한갑의 묘역이다. 묘역이 시작되는 곳에 낡은 비각 안에는 남한갑의 신도비가 건립되어 있는데 효종 9년에 세워진 것이다. 네모반듯한 기단 위에 세워진 비석으로 안정감이 돋보이는 문화재다. 시도유형문화재 제126호로 지정되어 있다. 남한갑은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광해군 때 성균관에 입학하였으나 임목대비 유폐사건이 일어나자 낙향하여 정치를 등졌다. 인조 반정 후 다시 조정에 들어와 여러 관직을 역임하고 병자호란 때는 종사관이 되어 왕을 따라 강화도까지 갔다. 병자호란 당시에 56일간의 기록을 남긴 병자록을 기록한 것으로 유명하다. 조선 중기 문장사대가의 한 사람인 이정구의 묘가 경기도 가평군 상면 태봉리에 위치해 있다. 아들 이명한과 손자 이일상, 후손인 이광수의 묘가 원덕을 따라 나란히 조성되어 있다. 가장 위에 장자인 이명한의 묘가 있고 그 밑에 손자 이일상의 묘가 그리고 가장 밑에 이정구의 묘가 있다. 이는 순서대로 묘를 쓰면 역적이 나올 묘자리라 하여 역장으로 묘를 쓴 것이라고 한다. 조선 전기의 학자로 조선 최초로 3대가 모두 대제학을 역임한 것으로 유명하다. 문장가로 이름을 떨쳤기에 좌이정까지 이르렀으나 삶이 검소하고 청빈하였다고 전해진다. 후손들 역시 이정구를 본받아 모두 당상관 이상의 벼슬을 역임했다. 경기도 의정부시에 있는 석예 박세당의 묘이다. 봉부는 하나이지만 두 부인과 함께 모셔져 있는 3위 합장묘 형태이다. 묘표와 신도비는 훼손이 심하여 최근에 재조성한 것이다. 박세당은 조선 후기의 학자로 소론의 지도자였다. 본래 명문가 출신이지만 아버지가 어려서 돌아가셨기에 가세가 기울어 10세가 되어서야 그를 배울 수 있었다고 한다. 설상가상으로 병자호란까지 터져 피난 중에 모든 재산을 잃고 공궁한 생활을 이어나갔다. 32세에 장원급제하여 벼슬길에 올랐으며 진인바 학식이 뛰어나 금세 세상의 이름을 알려나갔다. 암행어사, 승지 등의 직책을 역임하였다. 노론계의 송시열과 격렬한 대립관계였는데 이경석의 비문에서 송시열의 인품이 이경석의 인품보다 못하다는 글을 지어 사문난적으로 몰려 유배당했다. 이후 정치의 뜻을 버리고 농사를 지으며 학문연구와 제자양성에 몰두했다. 성우사설로 우리에게 익숙한 이익의 묘이다.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에 위치해 있다. 직계 후손이 없어 방치되어 있다가 1967년 묘역이 정비되었고 이때 묘비와 망주석 등도 새로 세워졌다고 한다. 인조반정 때 몰락한 북인계열 이하진이 이익의 아버지로 이익은 유배지에서 태어났다. 권력 다툼에서 패한 데다가 이익을 키워준 형들도 노론에 의해 희생당한다. 직접 농사를 지으며 후학을 양성하였는데 당쟁의 여파로 가족을 모두 잃은 이익은 벼슬의 뜻을 버리고 평생을 칙거하며 학문에 힘쓴다. 이중환, 최재공, 정약용, 신후담 등 실학의 거두들이 그의 문하였다. 당쟁으로 현실에서 정치를 펼치지 못했지만 이익은 제자들과 학문으로 자신의 꿈을 이뤘다. 어쩌면 역사 속에서 진정한 승자로 남을 이는 이익 같은 인물이 아닐까?